네 우리 민혁씨 안녕하세요.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. 목에다니 검정 리본이 마치 선물을 연상하는 듯한 우리 몬스타엑스 자체가 선물이 있는데 민혁씨 또한 아주 큰 선물이죠. 자 가운데 바라봐주시고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많은 취재진분들이 오늘 자리해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많이 준비를 했어요. 좋아좋아. 되셨나요? 또 준비한거 있나요 혹시? 어? 이거지. 그렇지. 약간 젤러시 동작가도 많이 닮아있는거 같기도 하고. 날린다. 날라. 어머 세상에. 나름 끼세요. 고맙습니다. 잠시 기다려주시고요. 자 이어서 우리 몬스타엑스의 말. 고맙습니다.